오늘은 세미의 깜짝 생일 파티 준비하는 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하나, 둘, 셋 미니특공대와 세미의 깜짝 생일 파티 나 오늘 생일인데 너무너무 심심하다 루시한테 톡이 왔네 세미야, 어디야? 왜? 무슨 일 있어? 예림이랑 수정이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봐 빨리 와줘 그래? 알았어, 주소 남겨 지금 당장 갈게 무슨 일이지? 출동이다! 얘들아, 작전 성공! 그럼 이제 너무너무 파티 준비 시작! 볼, 둘, 잠깐만 고마워 루시, 타이프 한 개만 더 줘 여기? 우와, 이쁘다! 반짝반짝 불이 나와 고마워 우리 수정이 최고! 오, 됐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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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파워를 보여주지! 핫, 둘, 핫, 둘 우와, 이뻐, 이뻐 바람이 다 빠진다 잘했어 바람이 다 빠졌다 수정아, 내가 도와줄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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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흐르는 자극 센터에 예쁜 거 치사와 이 애들과 숨겨진 얍! 미순모 코피에 날려 아이고! 풍선! 풍선! 아이고! 하나! 내가 하고 싶어! 짠! 우우! 예림아! 선물이야! 맥스! 진짜 맥스! 아이고! 성공이다! 셋! 오우! 공격이다! 어디야! 어디야! 예림아! 여기 있어! 오! 이쁘다! 드디어 알파벳 완성! 완성! 세미가 얼마나 좋아할까? 얘들아! 기다려! 너희들은 내가 지킨다! 자 이제 파티 음식을 준비할 거예요 모두 준비됐죠? 네! 자! 잠깐 받을 것 같죠? 네! 이제 먼저 우이 먼저 나는 꼬치로 먼저 나는 햄꼬치로 만들어야지 네! 깔깔 난 갈고치 난 먼저 맥츄리야 해 맥스! 정말 못말려! 일단은 음... 이제 또 오이를 해야지 그 다음에 햄! 햄은 맛있어서 두 개 넣을 거야 오이! 이제 딸기맛 둘 다 너무 잘한다 짠! 됐다! 맛있지? 얘들아 각자 예쁘게 만들어줘 오이! 깡깡! 와! 예쁘다! 완성! 색깔 예쁘다! 나도 완성이야! 이러다가 세미가 먼저 오면 안 되는데 그래! 그거야! 좋은 생각이 났어! 얘들아 시간이 없어!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맥스! 준비해! 오케이! 자! 간다! 멋지게 성공! 너희들 정말 멋져! 세미가 얼마나 좋아할까? 전달하는 세미가 간다! 조금만 기다려! 지금부터 까나페와 딸기쿱빵을 만들겠습니다! 나는 안 매운 거 먼저 이렇게 오, 잘 만들었다! 얘들아, 도와줘 세미가 먼저 도착하면 모두 헛수고라고 맥스, 루시, 희만 합치자! 최강 액세, 파워! 오, 우와! 얍! 헛! 나라 수종이도 변신! 우와! 진짜 예쁘다! 축하해! 이제 사람을 또 꼽아야지 아니, 여긴 꼽아야겠다 헤비버이 세드유 헤비버이 세드유 헤비버이 세드유 헤비버이 세드유 헤비버이 세드유 헤비버이 세드유 아, 세미가 얼마나 좋아할까? 승하! 슬라이더 슬라이더 그럼 세트로 그럼 저는 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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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승하! 어? 뭐지? 애들이 어디있지? 불은 또 왜 꺼져있지? 쉿! 쉿! 우와! 깜짝이야! 뭐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고마워 얘들아 생일 축하합니다 고마워 하나, 둘, 셋 우와! 깜짝 생일 파티 대성공! 이야! 이야! 하하! 슉! 또 누가 틀렸어? 니가 틀렸잖아! 나 아니야! 한 번을 못하네! 이게 어려워? 어려워 고마워 하필 노υ were 존재 핵 플러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